나이키 에어맥스 1g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 A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백스윙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듣죠 그리고 그립 형태에 따라서 제가 백스윙 탑에서 손등이 펴져야 될 수도 있고 스트롱 그립은 탁 꺾여 있어야 된다 최초에 있던 셋업 모양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레슨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와 우리 구독자 분들 대단합니다 이제 백스윙이 정복이 됐나봐요 릴리스를 할 때 손목이 쫙 꺾여요 공은 잘 날아가는데 다른 선수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공만 잘 날아가면 뭐예요 제 손은 이렇게 꺾여 있는데 이병옥 프로가 그 점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 최근에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수익 이병옥 홀프학교 네 우리 지난번 백스윙 때요 그 선수들 보니까 탑에서 손등을 펴고 있는데 저는 맨날 이렇게 꺾여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훅 그립이나 스트롱 그립을 잡으면 굉장히 꺾여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탑에 올라가야 스퀘어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뉴트럴 그립 때는 꺾여 있지 않고 그대로 펴져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대로 올라가서 펴 있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에서 답을 대충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선수들은 의외로 훅 그립까지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훅 그립을 잡으면 거리는 많이 나가는데 방향 컨트롤이 좀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립이 이렇게 돌아가면 엄지가 이제 여러분 쪽이잖아요 그럼 스윙 형태가 플랫해진다는 건 뭐냐면 스윙 아크가 굉장히 이런 식으로 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면 공이 좌우로 특히나 왼쪽으로 많이 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선수들은 뉴트럴 그립을 통해서 엄지 방향으로 해서 약간 업라이트한 느낌으로 보이는 스윙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뭐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잡아서 덮어 잡으면 이런 훅 그립을 잡으세요 그래서 이 크리즈가 오른쪽 어깨 또 바깥으로 나가도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에서 손등이 딱 보면은 펴 있는 게 아니라 손목이 탁 이렇게 꺾여 있죠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러면 탑에서도 쭉 올라가서 이렇게 꺾여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면 꺾여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펴 있는 게 아니라 꺾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스퀘어 페이스를 유지하는 굉장히 제대로 한 손목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훅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손목이 밀려서 꺾여 있는데 다운스윙을 해서 치고 여기에서 이걸 만약에 다른 선수들처럼 손등을 똑바로 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클럽 페이스가 완전히 덮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훅 그립을 잡았는데 손등을 펴게 되면 완전히 클럽 페이스가 오버 로테이션이 일어나가지고 공이 왼쪽으로 확 감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밀고 있는 형태에서 공을 임팩트를 하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손목을 약간 꺾는 형태로 들어오면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로 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백스윙 때 바닥 보고 있죠 그리고 이쪽까지 갔을 때는 대칭으로 굉장히 찰나하긴 하지만 내 허리 높이에 와 있을 때는 지금 약간 열려 있는 듯한 느낌이 맞아요 여기에서 덮여 있고 이대로 오면 대칭 하지만 여기에서 순식간에 돌아간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훅 그립을 잡는 분들이 이렇게 쫙 꺾여 있는 상태에서 임팩트를 하고 쭉 펴버리면 이런 식으로 클럽 페이스가 덮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스윙까지는 굉장히 잘 해놓고 쫙 밀었다가 이런 형태가 생겨버려요 말도 안 되는 공이 감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스트롱 그립 손목은 꺾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쭉 미는 형태가 되어 있고 치고 나서 다시 딱 이렇게 미는 형태를 만들게 되면 공이 어떻게 날아가냐면 여기에서 백스윙 밀고 밀면 공이 대체로 약간 밀리긴 했지만 스트레이트 형태로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드로우를 칠 때는 이걸 응용하기도 해요 밀었다가 확 펴는 형태로 해 가지고 공을 감기게 응용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스윙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쪽이 꺾였다면 이쪽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전문용어 쓰시더라고요 컵핑, 스쿱핑 그런 동작을 쓰는데 스쿱하는 느낌이 되는 게 정상적인 스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레슨 보면 어떻게 돼요? 백스윙 딱 가서 쫙 끌고 내려가지고 손등이 돌면서 이렇게 막 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뉴트럴 그립인 사람들은 여기에서 지금 뉴트럴 그립이죠? 뉴트럴 그립인 사람들은 쫙 와서 돌려도 클럽 페이스가 딱 스퀘어예요 그런데 최초의 훅 그립인 사람들 훅 그립인 사람들이 쫙 와서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 멋있는 정말 설득력 있는 선생님들이 말하는 대로 쫙 해서 손등을 감아 버리면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훅 그립이고 스트롱 그립인데 여기서 민 형태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손등을 돌면 훅이 나고요 약간 꺾여 있는 느낌이고 여기서도 꺾여서 올라가요 이건 굉장히 정상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렇게 쳤을 때 공이 좌우로 벌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한 결과를 만드는 데도 충분한 도움이 돼요 아무리 바디턴을 잘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타이거 킥을 잘해도 위에서 이 핸드웍이 제대로 안 되면 엉망의 스윙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훅 그립 완전히 좀 심하게 잡아 볼게요 이렇게 훅 그립인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해야 스퀘어죠 그리고 이쪽에 와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야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인데 이걸 누군가가 펴라고 해서 이렇게 펴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완전히 닫혀 있는 거죠 그리고 훅 그립인 사람이 임팩트 때문에 손목 펴있어야 돼 이렇게 펴게 되면 완전히 닫혀 있게 되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훅 그립은 약간의 임팩트 순간에도 손목이 꺾여 있는, 약간 꺾여 있는 형태를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릴리스에서도 여기에서 손목을 펴버리면 펴버리면 이렇게 닫혀 버리기 때문에 즉,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손목을 펴버리면 이렇게 닫혀 버리거든요 그래서 악성 훅이 발생을 하니까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꺾어주는 형태를 취해서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는 이런 피니쉬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어설프게 따라 하다가는 완전 악성 훅으로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저 슬라이스 때문에 죽겠어요 하는 분들은 응용을 해서 이렇게 쫙 펴 줬지만 여기서 에라 모르게 딱 펴 버려야지 그러면 쫙 들어오고 가는 그러한 결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스트롱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뉴트롤 그립은 어때요? 뉴트롤 그립은 거의 이 크리즈가 오른 뺨 또는 코 정도 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당연히 테이크 백 하고 탑에서도 손등은 펴 있는 형태가 되겠죠 펴 있는 형태가 되면 당연히 손등을 말아주고 와서도 스퀘어를 때릴 수가 있고 여기서도 릴리스 할 때도 쭉 펴는 형태로 했을 때 여기에서 쭉 펴도 클럽 페이스가 뭐 이 정도 왔다가 탁 닫히는 거의 스퀘어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무턱대고 따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사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사상의학에 대해서 뭐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성격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저는 태음인이래요 태음인인데 제가 뭐 소양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몸에 맞는 걸 먹으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 의학에 따른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초의 어떤 성격으로 세팅을 했느냐 그거에 맞는 피니쉬를 연관성 있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탑 그 다음에 임팩 그 다음에 릴리스 피니쉬까지 굉장히 그렇게 이어지게끔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 어드레스에서는 훅 그립, 탑에서는 또 뉴트럴, 임팩트 엔타지 훅 뭐 여기서 또 릴리스에서는 뉴트럴, 위크,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나는 누구, 내 손은 어디, 내 공은 어디로 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질문 주신 분 질문 감사드리고요 지금 하고 계신 거 약간 퍼올린 듯한 느낌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거니까 계속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내가 어느 시점에 공이 너무 좌우로 많이 휘니까 뉴트럴로 바꿨다면 그 형태도 같이 바뀌어 줘야 된다는 거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신다면 굉장히 여러분 스윙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G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